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와 평통브라질협의회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평통 LA협의회와 브라질협의회는 지난 수요일 향후 미주지역 자문위원들 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와 왕래를 강화하는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평통 LA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김효준 평통브라질협의회 회장이 직접 방문해 협약을 체결했으며 양측 임원 50여 명이 화상으로 참여해 축하했습니다. 평통 LA협의회는 한편 같은 날이었던 지난 수요일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 조성 기금을 건립위원회 측에 전달하는 행사도 열었습니다. 평통 LA협의회